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양재동에서 원송차이 코리아 리얼 무외파이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송차이 코리아 이대현입니다. 네, 김보상입니다. 오늘 아주 이른 시간부터 제가 나왔습니다. 원송차이 코리아 프로모션 세미나를 매주마다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송차이 코리아 프로모션이 정확히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브랜드 네이밍이 중요한데 원송차이죠. 송차이라는 전설적인 프로모터 태국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자기가 넘버원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자기가 확실하게 원버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싶어서 원송차이입니다. 송차이 어르신에 대해서 가능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차이 회장님 같은 경우는 태국에서 원송차이 프로모션을 예전부터 하시면서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을 많이 발굴해내셨죠. 흔한 지금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 뿌아까오라든가 센차이 옛날 선수들로는 외국의 라몬데커, 싸맛, 송락감승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은, 굉장한 선수들을 많이 발부내주신 그런 프로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송차이 프로모션이 1975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지금으로 한 43년 정도 됐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금 프로모션 단체로 있어서 넘버원의 입지를 굳히고 있고 많은 프로 경기들, 그리고 해외 유럽에서 특히 많은 경기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지부, 한국 지부를 하고 있어서 참 의의가 깊은데요. 태국의 정통 무해타이를 한국에 보급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가 원송차이 프로모션을 이렇게 동영상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태국에서는 절대적인 입지인 것 같은데 정확히 이 프로모션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활동하게 될 범위라든지 아니면은 정확히 뭐 국내 무해타이계 아니면 격추기계에 끼칠 만한 영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송차이라는 이름을 갖고 왔지만 한국 지부 개념보다는 태국에 있는 원송차이랑 같이 동반자로 같이 성장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이번에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선수, 선수의 주력을 할 거고요. 저희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도 태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진짜 룸핀이라든가 라샤담론이라든가 메이저급의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길을 확실한 길을 또 열어줄 수도 있고 태국에 있는 선수들을 또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보다 질높은 무해타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는 태국에 꼭 가야만 그동안에는 무해타의 경기들을 봤는데 우리나라로 태국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태국 선수와 태국 선수끼리 붙이는 그런 경기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우선 선수고요. 저희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태국에 가서 큰 보상 없이 좋은 경기력을 펼치려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태국 선수들이랑 경기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룰이라든가 아니면 심판 교육 그다음에 선수들이 자주 무해타의 경기를 아마추어부터 해서 접해서 룰이라든가 쉽게 인지를 해서 태국 경기에 갔을 때도 적응을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저희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거에 일단 주력을 하려고 목적을 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태국에 지금 선수들을 영입하신다고도 했는데 네. 그러면 저희가 알만한 꾸야카오라든지 센차이 뭐 그런 선수들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어... 데리고 오는 거는 솔직히 쉬워요. 솔직히 쉬운데 그 선수들을 다시 지금 그 나이에 시합을 하는 거는 솔직히 이벤트 시합은 가능해요. 하지만은 저희가 구상하는 거는 그 분들도 이제 꾸야카오라든가 센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자기 후계자들을 이제 지금 키우고 있는 선수들이 있어서 어... 제가 좀 구상하는 걸로 봤을 때는 그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가 알고 있던 선수들이 세컨으로 들어오는 것도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 선수들이 제자들이 성장하는 과정도 볼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정도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떤 태국에 여러 가지 무이타이 뭐 경험이 있고 단체가 있겠지만 어떤 게 정통이고 어떤 게 확실한 무이타이인지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구별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누구나 봐도 대출성을 띄고 그리고 정통으로 배울 수 있는 리얼 무이타이 그거를 한국에 고급하는 게 저의 원송차이 프로모션의 목적입니다. 네.